한 주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빌리포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완의 무슨 권변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울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집시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가슴 벅찬 은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장세기 3장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통해서 이 참칠나라 오천 종족 보고만 이른데 나를 서시겠다. 그것도 기둥같이 서시겠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이 메시지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교회 안 되시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 삼칠나라 살리는데 승인받느냐? 내가 내 같이 없는 게 내 같이 무식한데 내 같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천하에 이런 심각한 어리석은 생각이 왜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까? 내가 뭘 합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받았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 있는데 강건적으로 부르셨다. 아, 그거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무슨 예수님께 제사모 달라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무슨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막 노동하는 어부들이에요. 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유식한 사람, 박사들, 학자들, 수공사람 많은데 엘리터들 많은데 왜 단순한 노동자를 부르셨냔 말이에요. 너의 능력 필요 없어. 내가 능력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돌아보면 속는단 말이에요. 나는 무능한데, 나는 시간이 없는데, 나는, 나는, 나는 여러분의 능력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으라는 얘기예요. 환경에 절대 여러분 자신 보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다 속는 거예요. 2, 3, 7나라 5천정보고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2, 3, 7나라 5천정보고마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냐 아니냐. 절대 계획이 분명히 맞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 올라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올라타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고 기도 제목을 삼으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의 것은 뭐요? 하나님이 얻어라.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라. 다시 말하면 뭐요? 하나님이 시원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토 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톤을 답니까? 토 달지 마라. 왜 그렇게 부정적입니까? 토 달지 마라. 토 달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신다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5에 응답받아요. 25가 뭡니까? 아니 우리는 24랑까지는 들었는데 25가 뭡니까? 25의 응답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25는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5는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자. 25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내 능력으로 성공 못해. 내 능력으로 이 꼬라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좀 얻어야 되겠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25 체험하게 될 것이라. 이 응답받자는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 죽었다 깨나도 못 깨달아요.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아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시공간의 초월. 이건 믿음이 아니구나.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거든요. 2023년 우리는 3운동 은약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만운동, 4천망대 운동, 2, 3절 치유 운동. 아멘. 다시 할때 다시 아멘하고 같이 화다 봤어요. 스타트 만운동, 4천망대 운동, 2, 3절 치유 운동. 이 세 가지 운동이에요.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떠는지도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부딪히지도 않지만, 이 운동을 교회가 한다 그러니 나도 이해하고 따르게 하야죠. 그렇게 사실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운동은 영적 흐름 속에 스타트 만운동의 3일조, 4천망대 운동을 흘러가게 되고, 이런 영적 무브먼트를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2, 3, 7일 성교 현장의 치유 운동. 저절로 되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저절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있어요. 일단 중요한 것이 3일조, 4천망대 운동입니다. 3일조, 4천망대 운동. 3일조 짜라. 그럼 3일조 짜는 거예요. 3일조. 영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주부 광고를 보면 3일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세멸하게 다 설명되어 있어요. 주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부가 설교 못지 않게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돼요. 잘 보시면 잘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 따라가면 됩니다. 새가족위원회가 2023년 집중적으로 3일조 사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새가족부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참 친절한 요원들이 없어요. 물어보면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궁금한 게 있으면 안 돼요. 2023년 3일조. 그럼 3일조가 뭔지 물어보면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이 해결 사항이 있으면 딱 걸려 있어요. 이 암덩어리 대가 계속 걸려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영적 발목을 확 잡기 때문에 은혜 못 받아요. 신앙 성장 안 돼요. 그래서 5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거꾸라지 거꾸라지야. 맨날 신앙 수준이 그 수준이야. 노는 게 말하는 게 살아가는 사회의 현장이 없어. 계속해서 불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즉시 즉시 이 암덩어리 영적 암덩어리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하도록 다 지도자를 씌워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부문 제목이 뭐예요?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진정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다. 신앙생활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거 다 변명입니다. 사단 속임수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사사.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사단의 마음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참된 누림의 삶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지금 언약적 도전하고 있는 3.1조 활성화되는 것도 이 플랫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사사.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자연스럽게 3.1조 활성화되게 되어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이 3.1조가 정지를 창조하시고 서로 의논해가면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같이 하세요. 3.1조. 여러분 이 3.1조가 성삼위 하나님 역사는 현장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1조. 하나님도 사미께서 같이 하셨는데 일체가 되었어요. 이렇게 활성화되면 새가족과 장기결석자가 예배와 교회화가 되는 이런 회복의 응답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있다. 벌써 출석이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요. 영적으로. 이번 주도 달라져. 점점 살아나고 있어.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모든 지향이 물러갑니다. 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그런데 우리 실상은 어떠냐? 실제로는 장기결석 3장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이게 말이야. 이미 가진 뿌리 체질화 되어있어서 자기중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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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체질화 되어있어요. 장기결석 3장이 시작된 거 이거.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예수님께서 갈렸던 옛사람의 모습. 딱 이 불신자한테 하도 불신자 생각을 오래 해놓으니까 가진 뿌리 체질이 되어있어요. 체질이. 그 옛 모습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 못 벗어나. 딱 자기 카테고리 안에서. 그래서 크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가진이 일어나야 된다. 새롭게 일어나야 돼 가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통해서 영원,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하나 되어야 영향력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럼 하나 되게 되어있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가지면 영적 근본을 회복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영적 무한한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되어있다. 이 창식 3대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사업 현장, 이 살군 지역 현장, 초월적 응답 25의 정인으로 나가게 된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안표 속에서 나오는 25의 힘을 얻고 3운동의 주역들로 다 서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겸손한 마음. 1절로 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봄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뻄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지요. 이 그럼으로 이거는 앞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앞에 언급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결론 딱 내린 것이 그럼으로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알아야 돼요. 이쪽 내용을 쭉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빌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종기케 하는 삶으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건면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섬기라. 서로섬기라. 잘난 척하지 말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서로섬기라. 보면 1절 내용을 보면 빌리포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주안에 받은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겅률과 자비를 너희가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이런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으니 이제는 나의 수준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바탕에는요 당시 빌리포 교회 안에 원리스를 그야말로 깨는 원리스를 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빌리포 교회는 전도자 바울에 대한 사랑이 많았고 보금 전파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빌리포 사장 2절로 3절에서 바울이 간단히 언급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핵심 사역자로 일하는 핵심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오디아와 순두계.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서로 간에 경쟁을 한다고. 서로 간에 자리사함한다고. 서로 간에 질투하고 시샘을 하다 보니까 빌리포 교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의 소리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변화 그건 적시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변화의 시간이 필요해요. 변화의 시간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 체질, 옛 습관, 옛 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깨는 시간이 필요해요. 깨는 시간. 이렇게 옛 털을 깨고 새 털을 갖추는 변화의 시간이 그게 뭐예요?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 깨고 있는 거 계속 매일 깨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조금씩 깨닫는 것입니다. 깨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도 계속 깨야 될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갱신갱신 개혁개혁 결단해야 됩니다. 완전한 자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문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오직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임을 감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겸손하다. 겸손해요. 사람이 겸손해야 사람이 붙어요. 지산란척 겸손한 사람. 주위에 사람 없습니다. 잘 보세요. 겸손한 사람. 남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뭘 말합니까?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도 겸손해야 되겠지 남의 일을 잘 도와주는 이 겸손이에요. 다툼이나 허용은 뭐요? 자기를 나타내는 성향. 자기를 드러내려는 성향이 많아요. 자기를. 이런 사람 있으면 대조 다툽니다. 허용이죠. 허용. 장세스 3장에 자기 중심적 성향이 드러난 순간에 뭐요? 영적 분위기가 확 흐트러져버려요. 결국은요. 그 모임은 한 마음 한 뜻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 이런 모습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이 여야가 서로 비판하냐는 비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대국 이 오브 통계 어느 자료를 보니까 6이더라 6이. 아니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보니까 독일 그 다음 우리나라더라니까 이 정도로 강대하고 있어요. 정치는 완전히 허정국이냐. 서로 서로 반대를 한 비판하고 정쟁하고 계속 서로 정책이 좋은 거면 좋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가 이 정책은 전폭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모습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자체는 이 나라 망해야 돼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 정치는. 왜 안 망하냐.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를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같은 단계에 대해서 저 북한 보세요.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들 보시라고. 저 중국 온 세계 불안하게 만드는 주역이잖아요 지금. 러시아 보세요. 전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 나라들은 전부 다 제가 볼 때 아이케가 두 자리도 안 돼요. 엄청 머리에 나빠요. 저는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는 짓이 하는 짓이 완전히 전형화들이 전형화. 북한이 핵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속 미사일 쏜. 쏘어보는데 뭐 합니까. 인민들이 다 굶어죽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좀 미끼 살리지. 공갈치봐야 뭐 하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게임도 안 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어느 정도 아세요. 우리나라 어느 정도 아시냐고요.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전문가들에게는 15분이면 저희 북한 끝나버립니다.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 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끝나버린다. 아무 소용없는 짓을 저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요. 아무 소용없는 흡입만 세는 걸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 정책을 무슨 계획을 아무 필요 없어요. 자기 당들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걔도 다투고 뉴스 자체가 다투는 거면 나오는 거예요. 허영만 나옵니다. 인생의 본질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다툼과 허영이 교회 안에서도 몰려들어 교회 안으로 들려왔어요. 이런 다툼과 허영이 교회 안에도 희도 교회가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버렸어요. 전부 다 교회 안에도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장사합니다. 교인들 대상으로 교인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안갚아서 시험 들고 교인들 대상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시험 들고 시험 들은 사람은 시험 들었다는데 본인은 잘 몰라요. 좋은 일 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지 마세요. 돈을 빌려주고 싶거든 안 받아도 돼. 너 영혼이 안 갚아도 돼. 라고 그 정도로 능력이 있거든 주시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면 고맙고 안 주도 괜찮고 그 정도가 돼야 시험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없으면서도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빌려주고 안 갚아도 원수도 둘 다 교회에다 떠나 버려. 뭔 장사하면서 교인들 이용해가지고 이것들아 저것들아 손해본 사람은 엄청 억울한데 본인은 몰라요. 이렇게 물질 중심 우리는 정말 이런 서론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토마스 아킴퍼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겸손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평화가 있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잦은 시기와 분노가 있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 늘 평안합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 늘 뭔가 불안합니다. 뭔가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결국요. 겸손은 교회를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지만 교만한 교회를 분쟁 속으로 끌어갑니다. 분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구에서 불평 부분만 그거 다 틀린 겁니다. 그거 다 자기중심에 다 드러난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 고집하고 변명하면 영원히 해결 안 됩니다. 사단 노력감 된단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파도 자존심 상해도 여러분 말씀 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사단이 가장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라고 넘어뜨립니다. 어때요? 저 인간이 장로가 돼. 나 인정 못해. 꽃뼈 친 분들 있어요. 나 저런 사람이나 권사하면 안 돼. 이 사람 안심하면 안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저 자신부터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제자를 불렀습니까? 자기 시험쳤습니까? 부르니까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부르니까 순종한 거예요. 임직 때문에 시험장사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시험들은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교회 권위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고. 아멘. 가짜는 나중에 다 드러날 것이고 진짜만 순종이 받게 될 것이고 다 드러납니다. 교회는 사람 모임이라 하나님께서 교구를 통해서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공동회를 거쳐서 했지만 그 중에 가짜 많아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짜 있었는데 곤란 열두 명 중에 하나 가짜 있었다니까 그러면 수백 명 뽑는데 가짜 없겠어요? 인정하십니까? 언제 드러나냐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정말로 사문들이 되어지면서 사문동에 참여하는지 안하는지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런 거는 본인이 아무리 예수님 가르침다 아무리 말해도 배교할 기회를 몇 번 줘도 안 들었잖아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날뿐했다. 안 태어나게 날뿐했다. 예수님 말씀 그 지옥이 얼마나 영혼토록 고통하다. 너는 안 태어나게 날뿐했다. 그래도 못 깨달아. 야 그래도 못 깨달아. 못 깨달은 사람은요. 직접 말해줘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면 둘러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주여 깨달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사사. 갈라다 2사 입절을 묵상하세요. 문제가 오거든요.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런 적 이제 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없어. 사람은 죽어서 자동심은 죽어서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면 끝납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라고. 뭐 한 게 있다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자동심이 뭐 그렇게 세다고 시험이 듭니까? 양심에 손을 넘고 한번 딱 생각해보면 그래도 좀 구원받은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시험 들게 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남을 낫게 이 말은요. 상대방을 어떻게 보험의 눈으로 좀 바라봐라. 보험의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보이지 말고 보험의 눈으로 좀 바라봐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기악하고 여기시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상대방 좀 바라봐라. 영적인 가치의식을 가지고 상대방 속에 있는 그 가능성 그 잠재력 그걸 바라보고 그것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돌볼 뿐만 나오는 자기를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미를 돌봐준다. 이게 뭐예요. 자기 관심에만 몰두하지 말고 내 것에만 욕심 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좀 마음 다른 사람의 말도 좀 귀를 기울여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것이 3인 1조의 보통 운동이 아닙니다. 3인 1조의 기본 정신이에요. 나보다 남을 낚여야 돼요. 그래야 언제 써야 되잖아요. 짐승도 알아요. 자기를 무시하는지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무시하는지 사랑하는지 위하는지 손에 끼친지 다 한다니까 영혼에 대한 보금적 열정 가지고 도전하면 반드시 열매맺게 돼 있습니다. 열매맺게 돼 있습니다. 영혼계절 성도들 성경이 말하는 오직 겸손한 이 마음으로 장결자 새가족을 품고 살리는 스타트만 주역되기를 지열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마음입니다. 5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삶의 모든 현장에 수많은 문제 속에서 문제는 많잖아요.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참 자유 얻을 수 있어요. 참 자유 얻을 수 있다니까요. 참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오늘 봄을 통해서 강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6절에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원래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 그러죠. 하나님의 본체 하나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방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무슨 특별한 전쟁 이런 일이 아니고는 일반적으로는 말 말 구유 말 밥 통해서 태어난 분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 구유 해서 말 밥 통해서 종의 형체를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왕궁 그래 왕자가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노동자의 아들로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이 누구냐 예수 거시도입니다. 예수 거시도 께서 이렇게 낮아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열두 가지 사단의 굴레 속에서 빠져 영원히 영원히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십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송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 온 것이 겁니다. 섬기려 하고 마지막 목숨까지도 대송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섬김에 절쟁은 뭐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죄삼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의식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마음이에요. 살리는 거 죽이는 거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마음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 저인간 딱 꼴보기 싫은데 저인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사사 이게요. 복음적 기도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지금 교육자회 세가족 이혼의 전도 이혼의 3일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요. 이 교회가 지금 기관들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장기 결석 이유를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인지 정신 문제인지 가정 문제인지 직업 문제인지 우선 순위 무시순위 때문에 그런지 교회를 옮긴 것인지 이사를 한 건지 너무 거리가 원거리 인지 갈등 시험 되는 것인지 집안이 핍박해서 또는 코로나 염려 때문에 연락 두절이 안 되는지 연락 거부하는 전부 세밀하게 분석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전부다 저는 막연한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막연한 구름 잡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직분 맡은 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역동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정말 감사하고 내 마음의 기쁨이 저절로 나오지요. 단위 목사님 제가 감동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이 여부를 한 마리 여러분의 양을 찾아서 그렇게 가는 목자의 심정 이 낚시험 시험 든다 얼마나 많으니 사단이 감아둡니까 이래저래 뭐 그냥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낚시하고 이런저런 집안의 문제 때문에 예배 못 드리더라 온갖 공격도 하니까 믿음은 약하지 믿음이 얼마 안 되지 이러니까 경험은 없지 않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요 안 나와버리지요 시간 내야 되는데 해가기도 뭔데 뭐 귀찮은데 여러 가지 사단이 심어줘서 완전히 그냥 한 영혼 죽여버리지요 끊임없이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계 모드 승도들 일당되게 영적 정의 요원으로서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걸 체험해 봐야 돼요 내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영적 영향이 얼마나 큰지 현장에서 체험해 봐야 돼요 영계 모드 승도들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보시고 하나님 그냥 계시겠어요 큰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시간 내에서 자작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보시겠냐고 구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굵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였다 더 올라갈 데 없어요 지극히 높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존경해 주실 것이다 초월적인 축복의 정연을 서는 여러분 영계 모든 이 응답받는 2023년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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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한국의 예선 마지막 이 폴투갈에서 반드시 이겨야 16강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 경기 종료 직전까지 무승부 상태였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훨씬 강팀인 이 이 폴투갈 경기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5분 만에 우리가 한 끈을 먹었어요 저도 먹으면서 이야 안되겠구나 계속 끌려가게 되니까 한국 서수단이 그까지 가가지고 응원을 하다가 쟤와 똑같은 마음가긴 같아요 아이고 안되겠구나 응원을 안 해버려 힘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안되겠구나 5분 만에 먹어버리니까 아이고 안되겠구나 힘이 쫙 빠져있었어요 자 이런 분위기가 다운된 이때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을 막 경기합니다 야 할 수 있어요 손흥민 노는 물이 다르잖아요 이 축구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굉장히 다른 선수들은 게임이 안돼 야 할 수 있어 워낙 강팀하고 많이 붙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막 독리를 해줬습니다 독리를 해주니까 선수들이 막 기가 죽어 있다가 막 힘이 나가지고 움직이는 거 보고 응원 나들 또 같이 막 소리 막 그 소리가 지르는 바람에 그 분위기가 이야 이 뭐 얼마나 포르투갈이 강합니까 코날두가 이런 팀이잖아요 결정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운동이 난 거는요 업이 돼야 돼서 사람이 기가 살아나고 이 실력이 나옵니다 그 순간에 말이에요 그렇게 이 패스를 해서 황희상에 넣어가지고 기적적으로 심지어 대전 통곡하잖아요 뭐 손흥민 부태가 우리도 막 감동 어마어마한 감동이지만 이것이 큰 화제가 전 세계적으로 되었어요 당시에 성리한 선수들이 태극기 들면서 환호를 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문구가 뭐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요약하면 중 꺾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강한 대결 상태에 정말 넓목지 않는 이 여건에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뜻하지요 이 손흥민 선수도 이 표현이 대표팀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마지막 인터뷰 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힘을 줬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작년에 우리나라 최고의 유행어가 됐어요 중 꺾마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중 꺾마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일심전심 지속의 다른 표현이지요 꺾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중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까지 갑니다 아멘 저는 그런 걸 처음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한 분 더는 포기한 적이 한 분도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2013년 하나님께서 만국을 기업으로 깨리라는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운동을 통해서 언약성체 체험을 하라고 문을 확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번 더 중 꺾마 아멘 한 분 더 같이 외쳐봅시다 한 번 더 찾아가자 전화하자 아멘 중 꺾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바울은 어떤 죽음의 위험이 와도 내가 로마도 포기하리라 내가 칼삼삼살야 하리라 이 말은 성교를 가공하는 말이에요 그냥 유행 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절대 어떤 죽음의 위험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 영적 자세 도전했습니다 영계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플랫폼으로 2023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초월적 축복 응답 이스보세 이스보세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문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의 모든 성도들 2023년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든 허감 저주의 세력을 다 물리쳐버리고 예태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2023년 새해를 주셨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 살리는 영계의 모든 성도를 다 되게 도와주셔서 산문동의 주역들이 되가야 주옵사서 예수의 선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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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